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데일리온 서영월 전문가입니다. 신대가 투자들의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이제 벌써 봄 날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도 피고 제가 이 방송국 오는 길에 보니까 개나리도 많이 폈던데 주말에 여러분들이 또 좋은 나들이를 가실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도 조금씩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SVB 사태, CS 사태, 그 다음에 도이치방크 사태까지 상당히 금융회사들의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번 SVB 사태가 기업의 인수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제조업이라든가 다른 기업이었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금융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체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연쇄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좀 노이즈가 남아있기는 한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진 않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더욱이 주식 투자의 공부에 매진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이 다시 한번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힘차게 또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들을 쌓아 나가셨을 겁니다. 반면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을 확인하시고 들어와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밑에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세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에 시작이 되는데요. 서용원 전문가의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핵심값지주 대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3월 29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 마감까지 장중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포털 사이트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죠. 신대가라고 입력을 하셔서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또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참여 안내 방법을 아침에 전송해 드릴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용원의 주식 바이블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분할 매수와 매도의 마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금융 정책에 대해서 한번 좀 배워봤죠. 특히나 금융사들의 위기가 발발되면서 이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절한 시기에 강의가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보기 전에 브리뷰 한번 해보고 좀 이어가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보면 당장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을 해야 되고 경제를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성장의 정책들이죠.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정정책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첫 번째로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정책을 재정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부는 수입과 수익과 소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수익에서 나오는 것은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거나 적게 걷어들임으로써 시장에서의 통화량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정부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돈을 벌고 소비하는 패턴을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부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도 그 안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민영화가 됐습니다만 최근 사례를 보면 가스요금을 올린다든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부담이 작용할까 봐 오리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어 있죠. 그게 역시 그만큼의 비용을 감소하고 안 올리고 있다가 이번에는 결국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경부도 수익과 비용을 창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금을 조정하는 방법들이 있다. 세정정책으로서 세금의 감세를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세금이 너무나도 시장이 유통이 많아서 인플레가 극심하게 이루어진다면 세금을 오히려 올리는 경우들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곳에 세금을 적절하게 올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 지출 정책 정부 사업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재정적자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서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것에 좀 더 나간 것이 코로나에서 국민지원금을 지불한다든가 과거에 새마을운동도 이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소득이 일어나게 되면 국민들이 그 소득을 소비함으로써 경제가 살아나는 구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이 결국에는 미국의 대공황 때의 뉴딜 정책을 좀 본따 만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에서 대공황 시절 때 결국에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사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통화정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정책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화가 아니죠.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 행해지진 않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잘 행해지진 않습니다만 중앙은행과 정부는 서로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중앙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중앙은행 역시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무래도 중앙은행장을 정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좀 있는 모습들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좀 메커니즘적인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투표에 의해서 민주주의에서는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기가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인기가 많기 위해서는 세수를 줄여야죠. 세금을 줄이고 돈을 많이 지출하는 정부가 인기가 많을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는 최대한 시장에 돈을 풀어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중앙은행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정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금리를 인상을 한다거나 이런 구조를 띄게 되죠. 이런 모습들은 사실 이번 미국에서도 볼 수 있었죠. 제롬 파월 의장은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세운 반면에 재무장관인 옐런 재무장관은 상당히 시장에 안정을 주기 위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아이러니한 부분들은 재무장관을 지내고 있는 옐런 재무장관도 중앙은행장 출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와서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금리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를 결정하는 데 빠른 시간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7인의 금통위원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7명이 거수를 하면 돼요. 매달.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리를 오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7인이 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금리를 바로 올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데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금리라고 하는 것, 즉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시장에서 활용되는 금리의 기준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뭐랄까요. 좀 적용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특징은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한 가지 팁으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최근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3월 FOMC 회의에서요. 그런데 FOMC 회의 결과가 끝나고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파월 의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올해에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거기에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하락세가 하루 정도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파월이 매파적이었는가라고 본다라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빠르게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결정을 하는 데 빠른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지난달에는 금리를 올렸다가 이번 달에는 금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금리를 또 두 번 올리고 한 번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금리 결정에 의해서 전 세계의 시장에 영향을 주고 특히 한 국가의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그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향성을 급격하게 터는 것이 쉽지가 턴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스탠스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고 체크를 하겠다. 그런데 CPI 지표가 지금 현재 고점을 향해 움직였다가 살짝 꺾여내려가는 모습들. 즉 상승폭이 꺾인 겁니다. 상승폭이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조절이 이루어졌죠. 처음에는 여러분들 자이언트 스텝 0.75%씩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0.5%로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는 0.25%까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월의 장은 FOMC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결까지도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럼 여기까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0.75%에서 시작해가지고 0.5% 그 다음에 0.25%까지 갔고 이제는 동결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다음 스탠스로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건 동결인데 여기서 기자가 금리이나 할 거야? 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금리이나 할 거야? 이렇게 당장 스탠스를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 공룡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FOMC이 끝나고 다음 날 시장이 좀 충격을 받을 때 이거는 꼭 FOMC의 결과의 영향은 아니다. 결국에는 SBB 사태라든가 CS 사태라든가 이것의 영향이 더 크지 크게 영향이 미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시장은 오히려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의 흐름들이 보여주면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FOMC 회의 이후로 내려온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앞으로 스탠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쉬운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곳대로 여러분들이 기사의 내용을 접하신다면 이거 뭐야? 옛날에는 왜 이렇게 한다더니 저렇게 한다더니 왜 이렇게 변덕스러워?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장 적용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나도 급격하게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봤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멈춰버리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제로로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연준이 연 2%의 물가 상승이 정말 꿈의 목표였습니다. 꿈의 목표. 2%만 상승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8%까지 올랐었죠. 9%까지도 올랐었고 최근에 6% 올랐다고 적게 올랐다고 좋아했어요. 그게 왜 그렇다?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 인하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작용이 있다. 그런데 그러면 부작용을 모르고 금리를 인하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하고 진행을 한 부분이고 그것을 지금 해소해 나가는 과정 중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잠깐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감소를 하고요. 금리가 감소를 하니까 저축률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저축이자가 낮아지니까 저축을 안 하고 오히려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단대로 증가를 하니까 기업들의 대출도 증가하고 가계 대출도 증가하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개인은 대출 증가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졌었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죠.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그래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대출이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위험 자산 가격 상승이 나오고 주식시장도 급등을 하고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코인 시장도 급등을 하고 코인 시장이 급등을 하니까 금값도 오르고 은값도 오르고 다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소비가 증가하면서 명품값도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명품의 오픈런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역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출 증가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개인 소비 증가로 인해서 매출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매출 상승으로 인해서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한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사실 이 메커니즘이 잘 돌아가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용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 주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통화 정책이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4.75에서 5.5%까지 이렇게 현재 금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은 3.5% 미국은 원래 이렇게 밴드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단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금리가 지금 현재 미국은 5%다. 한국은 3.5%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목표 최종 금리가 이번에 나왔죠. 5.2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그 이후로는 그러면 계속 동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인한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물론 경제 상황에 따라 스탠스가 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시 인상 기조로 갈 가능성은 지금 현재 상황에선 많지 않을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도 많이 끝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동결이 되면 주식장은 선반영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시 이거에 대한 금리 역전차가 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올리지 않겠냐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고용 상태가 온전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섣부르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최근 경제 기사들을 보면 미국과의 한국의 금리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이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거는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 기준에서 2021년도에서 22년도 죄송합니다. 22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외국인 수급들을 보면요. 코스피에서 6조 6천억 정도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부터 2월 달까지 보면요. 7조 원어치를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어요. 즉 1년 동안 매도한 물량을 1, 2월 달에 다 샀습니다. 물론 3월 달에는 좀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6조 6천억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았죠. 그만큼 뭐예요?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이 금리 역전차는 미리 반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빠져나갈 물량들은 이걸로 인해서 외국 자본들이 나올 부분들은 이탈이 나왔고 어쨌든 미국도 한 차례 금리 인상 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은 추가 하락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최근에 미국의 금리 결정도 중요하지만 은행들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 좀 해결되면 우려감스러운 부분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점들을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대한 프리뷰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한 전략들을 우리가 배워나가 볼 텐데요. 잠시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으셨으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도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3258번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문자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세 글자 서용원이라고 입력을 하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요.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오랜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주 대공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이죠. 3월 29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장중에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바일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PC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장중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더 질문해 주실 수 있고 저와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시장의 업종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에코프로, VM,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급등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눌림목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매도 물량들이 과연 어떤 섹터로 옮겨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가장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떤 종목을 선별하고 있느냐가 핵심의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핵심 가치주를 공개하는 시간을 좀 가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고요. 참여 안내 방법은 포털사이트에 신대가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의 마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올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라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CAPM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7강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 CAPM 이론에서 이 리스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체계적 위험, 시스테믹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분류를 해놨고 두 번째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체계적 위험은 이자 위험, 환율 위험, 시장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으로 금리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체계적 위험은요. 사업 위험, 재무 위험, 개별 국가의 위험이나 기업의 위험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CAPM에서는요.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 체계적 위험이 아닌 비체계적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위험성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SVB 사태와 CS 사태의 흐름들을 보시면 대표적인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SVB나 CS 사태는 은행의 위험이죠. 은행의 위험이면 기업 개별의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 위험이지만 은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결국엔 이것이 환율과 시장의 위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SVB 사태나 CS 사태의 기사 내용을 볼 때 이런 기사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몇 프로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실 거예요. 혹시나 이런 글들을 보셨다면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은 대부분 실전에서 많이 쓰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다? 이런 포트폴리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케이스가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있죠. 분할 매수를 하고 이제 지수가 더 떨어져서 시장의 종목이 하락을 하니까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물타기라고 하죠. 그래서 물타기를 통해서 종목을 왕창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비중이 한 종목의 비중이 70%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포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어떤 종목은 20%, 어떤 종목은 7%, 어떤 종목은 3% 이런 식의 극단적인 포트 배율이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렇다라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이 비체계적 리스크가 어떻게 된다?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말씀드리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포트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상승을 많이 해줘야 돼요. 이게 올라가. 여러분들 이거 아무리 올라봐야 아무리 올라봐야 전체 포트의 수익률이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떨어져 버린다. 그리고 이게 오른다. 이거는 여러분들 포트에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올바른 방법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한다? 동일 배분을 통해서 종목을 포트를 가져야 된다는. 물론 딱딱 떨어지게 정말 극단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비중을 갖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펀드란이 있습니다. 펀드란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자산운용사에서 발행하는 펀드들의 구성요소와 수익률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주식형 펀드에 들어가셔서 어떤 종목을 어떤 비율로 갖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데 그걸 보시면 대부분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포트폴리오 비중은 비슷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비슷비슷하게. 물론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천억짜리 종목을 동일한 비용으로 갖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주 펀드다. 아니면 스몰캡 펀드다. 이렇게 기업의 사이즈로 나눌 때는 거의 비슷한 비중. 대부분 2에서 많으면 5%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펀드가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일명 한 종목의 몰빵이라고 하죠. 그 종목을 사서 그게 수익이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의 비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10% 급등을 하면 포트폴리오는 1%밖에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 수익은. 그렇지만 내가 100%를 갖고 있어서 10%의 수익이 나면 전체 계좌의 10%가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오를 때만 생각을 하지 떨어질 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떨어질 때도 동일하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른 포트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7강에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동일한 종목별 포트를 나누셔야 된다. 그래서 가로로 동일한 비중의 종목을 갖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이고 이것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지난번 이거를 강의해 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새로로 우리가 또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다라는 거죠.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새로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살펴드릴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수직적인 리스크 관리법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고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란 무엇이냐. 두 번 이상 나눠서 진행하는 매매법. 즉 매수와 매도다라는 거죠. 매수와 매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모두 한 번에 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배워가실 거고요. 분할 매수의 장단점이 존재를 하죠. 첫 번째로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를 들 수가 있겠죠. 코로나 때 코스피지 수가 1,400포인트까지도 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 그냥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다 발동되고 시장이 멈추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매를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밖에 없었어요. 손절을 하더라도 분할 매도 우리가 더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한 번에 샀으면 대부분이 결국에는 손실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었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 번 살짝 반등하다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분할로 대응하지 않고 반등 나오니까 아 진짜 V자 반등 나오는구나 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수익으로 매대할 확률이 높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 물론 한 번에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이 좋게 어떤 A라는 사람이 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익이 나서 계좌가 수익 가도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손실이 나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아마 이러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 분할 매수 매도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손실이 나더라도 꾸준하게 작게라도 수익을 만들어내는 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는 10%에서 손절매를 할 거야 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한 방에 샀어요. 그럼 10%에 떨어지는 건 1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10% 떨어졌다 하더라도 1차만 매수된 상태에서는 2차 매수를 진행을 할 수 있고 3차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면 이 손실에 대한 대응을 하고 반려권을 이용해서 나와서 수익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 물타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때로는 수익이 작을 수 있다. 이게 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비중을 많이 실어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리 효과는 굉장히 무섭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10%의 수익이 났어요. 그럼 1억 천이 되죠. 1억 천을 10% 수익을 났지만 다시 내가 10%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9천만 원대로 내려오죠. 왜냐하면 1억 천의 10% 손실이 났으니까 이게 복리의 무서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올라갈 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떨어질 때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 분들이 손실을 복원한 다음에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또 극단적인 사례로 1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50% 손실이 났다고 가정을 합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죠. 그러면 5천만 원이 돼요. 그런데 5천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원금을 복귀하기 위해서 1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이게 복리의 무서움이죠. 왜냐하면 원금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수익을 확률을 수익 만들어낼 확률을 높여야 돼요. 수익이 작을지언정 작을지언정 확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상향, 꾸준한 우상향을 만들어 나가면 이 복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어렵게 되는 구조도 있지만 나중에는 퍼센테이지는 작더라도 수익금은 커지게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작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필수로 해야 된다.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는 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분할 매수의 필요성을 느끼는 구역이죠. 코로나 사태. 이때죠. 1439포인트까지 떨어졌어요.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급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향 추세가 잘 이어지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반등 나올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진짜 하락이었죠. 그래서 이 하락세에서 대부분 개인 투자들이 손절을 치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때 주식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그냥 냅뒀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냅뒀어요. 냅두고 결국에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그때 가서 이제 분할 매수 다시 이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너는 결과론적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항상 시장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질 때는 그냥 냅둬야 돼요. 냅두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까 리스크 얘기했죠. 리스크에서 체계적 리스크와 비체계적 리스크 있을 때 포트폴로를 통해서 비체계적 리스크는 소멸시킬 수 있지만 시장 위험 즉 체계적 리스크 시장이 전체적으로 뚫려질 때는 아무리 우리가 포트폴로자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런 자리에서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흐름이죠. 그래서 케이스가 있죠. 이런 케이스를 볼 수 있어요. 수익률이 10%일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손실이 5%일 때 손절매를 해요. 그런데 성공률이 30%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손실도 끝나게 되지만 반대로 수익률이 작아요. 그리고 손실률이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70%면 성공하는 구조를 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작더라도 수익을 만들어가는 확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주식투자의 성패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와 일단은 물타기를 구분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이거는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분할 매수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물타기 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물타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분할 매수는 자신의 목표 비중을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내가 20%를 매수하겠어라고 목표를 했어요. 그러면 5%씩 나눠서 4번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건 분할 매수예요. 근데 4번을 진행해서 20%를 담았어요. 그래서 목표 비중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것 즉 추가적으로 여기서 납입을 하는 것은 물타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비중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아까에도 말씀드렸죠. 비체계적 리스크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위험은 두 배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방식. 그러면 비중을 다 채운 상태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죠. 반복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을 가져가야지 물타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분할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은요. 사실 다양합니다. 하락을 할 때 떨어질 때 분할 매수 저는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수는 안정적이면서 종목에 자체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 그거에 대한 종목 하락세가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때는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원칙을 갖고 죄송합니다.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동일한 비중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동일한 주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MTS나 HTS를 통해서 주문을 넣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주식 가격은 전부 다 달라요. 주식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100주 이런 식으로 사요. 왜냐하면 이래야 계산하기가 쉽잖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얼마나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 한 500주 갖고 있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맹점이 존재를 해요. 우리가 분할 매수라는 것은 물론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면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라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조정을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죠. 현재 주가가 만 원이에요. 현재 주가예요. 그리고 거기서 100주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어치가 매수가 됩니다. 근데 다음에 떨어졌을 때 9천 원 10% 하라고 했죠. 거기서 100주를 매수하면 90만 원어치가 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8천 원 떨어졌을 때 100주를 다시 매수하면 80만 원어치 매수가 됩니다. 즉 어떤 구조를 띄냐면 역피라미드 방식의 구조를 띄어요. 처음에 가장 많이 사줬다가 그 다음에 조금 사지고 조금 사지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평균 단가가 처음에는 이 가격에 중심 가격을 맞춰줬다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0주를 갖고 있어요. 2차까지. 근데 여기서 100주를 사봐야 중심 가격으로 가격이 맞춰지지 않고 이제는 평당가가 내려오질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매수되는 경우들이 많고 역피라미드 방식의 매수는 우리가 수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해야 되냐 반대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000원일 때 100만원어치를 매수하면 100주를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9,000원일 때 100만원어치를 매수해서 110주를 매수하셔야 되고 8,000원일 때 100만원을 매수하면 125주를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300만원을 채우고 주식수를 늘려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늘려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라미드 방식의 매수가 되기 때문에 평균 단가를 맞추기가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물타기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역 피라미드 방식의 매매까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금액도 못 맞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가 1,000만원어치를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물타기는 추가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평당가를 잘라주고 싶으면 적어도 1,000만원어치는 매수를 해줘야 절반으로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절반 이하로. 그런데 보통 물타기를 하는 경우는 언제가 많냐면 2,000만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200만원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는 잘 내려오지 않고요. 이미 하락 추세 구간에 놓여있는 종목에 대해서 비중만 많이 실리는 거예요. 비중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전이 나왔을 때도 수익으로 잘 전환이 되지 않는 구조를 띄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핵심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일 주수로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금액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 그러면 반대로 상승을 할 때 분할 매수를 하면 비중이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 확률을 늘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가 있어서 수익이 적게 나는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인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갖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의미 있는 위치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기준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동일 주수가 아닌 동일 금액으로 매수하는 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지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분할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건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추가 하락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락세가 나오는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물타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종목 자체의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서 종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는 종목이 문제가 없고 지수가 하락한 것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주자분들은 정말 많이 분할 매수를 해야 3번 4번 하세요. 그런데 지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면요. 하루에도 3번 다 분할 매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운이 안 좋게도 다음날 지수가 안정을 찾아주면 참 좋은데 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3번에 이미 비중을 채웠기 때문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물타기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그런데 내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비중을 이미 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손실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는요. 지수가 폭락할 때는 일단 멈추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지지를 해주거나 상승을 하는 국면에서 종목들의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추가 하락이 지지되는 자리 또는 상승이 나와서 눌림목 자리가 나오는 자리 또는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종목이나 지수나 동일하게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인 예로 이런 자리가 되겠죠. 이런 자리. 하락을 하고 외바닥 자리가 아닌 쌍바닥 자리가 지지되는 자리. 이런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혹여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시켜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쌍바닥 자리가 다져졌기 때문에 외바닥 자리에서는 사실 분할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여기서도 보면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산 게 더 최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은 자리 아니야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건 결과론적이에요. 더 밀렸으면 그거는 방법이 더 잘못된 방법으로 되는 경우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눌림목 자리 이후에 반등 자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 자리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할 매도 방법은요. 박스권 상단에서 일단은 일부 수익 시현을 한다. 이거는 뭐 핵심이죠. 전고점 자리에 박스권 자리에 도달했을 때는 일부 매도를 하고 나머지는 이탈가 즉 내가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 자리가 이탈하면 완매도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10% 수익이 났을 때 절반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10% 수익이 났을 때 절반의 매도를 했으면 나는 이 포트가 아무리 매수가로 돌아오더라도 나는 5%의 수익을 챙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은요. 반매도를 해놓은 수익 실현 종목은 손실날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5% 아니면 그 이상 수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좌 관리를 해나가는 것 즉 수익 나는 확률을 높여나가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이 나오면 제가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시작가 파동의 시작가와 고점의 중심가격이 이탈되는 자리를 최소익절가 제가 장대양봉과 거래량과 장대양봉 패턴에서도 이 장대양봉의 중심가격을 굉장히 강조해드리고 있죠. 그만큼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들이 여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신대가를 통해서 강의해드렸던 기법 장대양봉과 거래량과 장대양봉 거래량과 윗고리 이것을 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에 적용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좀 관심줄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OLED 쪽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활발해지는 구간에 놓여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그동안에 처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LCD에 대한 사업이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LCD가 어려웠던 이유는 중국산 저가 LCD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OLED 쪽으로 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대형 OLED에 대한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소형 OLED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나 다른 기업들과 쉐어를 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LCD에는 대부분 거의 포기를 한 상태죠. 왜냐하면 물론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가격을 따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앞으로 VX라든가 VR이라든가 XR 이런 부분들의 기기들 또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스마트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OLED 패널을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LG 디스플레이 전망이 좋다 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LG전자에서 1조원 차입을 통해서 OLED 사업을 경쟁률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전 고점 자리에서 윗고리가 달렸죠. 일부 배도세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서부터 조정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분할 매수 방법과 거래량과 장대항봉을 통해서 기법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관심 종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적인 투자 전략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내일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들 안내해 드릴 겁니다. QR코드 스캔해서 3258번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월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